종로구가 홀몸 여성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마음꽃이 피었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마음꽃이 피었다는 치매 교육 및 검사, 우울 예방 교육 등 개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. 모집 인원은 모두 10명이며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몸 여성 어르신이 대상입니다. 우울증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. 참가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